1위 결정전 상대적으로 B조의 2위 팀을 맞은 전재현 안쪽으로 트윈 골밑 두 점 마무리됐습니다 깔끔한 점점 골밑이 불발됐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떨어집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게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 삼성 삼성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팀 안쪽 선수 막혔습니다 공격권 SK 다시 가져왔어요 박범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박범윤 도전 깔끔합니다 이번엔 신우영 였어요 박범윤 직접 파고듭니다 박범윤 막혔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넘었 1대1 바운드 패스 돌아서면서 오른손 마무리 됐습니다 이 팀의 1쿼터 9대9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도록고요 임지원 임지원 베이스라인 공략 임지원 울려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삼성 김우영 스텝백 2점 김우영 박범윤 그대로 던집니다 깔끔합니다 박범윤 볼 따냈어요 성현석 2점 깔끔합니다 13대13 SK 빠르게 올라갑니다 골밑까지 들어갔어요 골밑 2점 경기로 돌아오고 지금 4점 차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밑 리버스 들어갑니다 골간수를 잘했다는 뜻인데 박범윤 박범윤 오른쪽 골파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범진 리바운드 박범진 이 패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박범윤 골밑 2점 떨어집니다 동점 박범진 임지완 다시 권내원을 받습니다 권내원 마무리도 있습니다 이 패턴이 빠르게 올라가요 임지완 반대편 그리고 2점 전재현 전재현 패스트허택 골밑 2점 여전히 리바운드는 2배고요 전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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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전재현이 마무리 박범윤 외곽에 빠져있습니다 주고 들어가요 박범진 오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범진 여기서 볼 돌리고 있어요 박범윤 이번에 왼쪽으로 돌파 박범윤 그리고 앤드워 전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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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워 마음이 좀 급해 보였어요 임지완 임지완 어려운 자세 리프트홍과 박범윤 박범윤 막혔어요 전재현의 블락시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37 대 30 조금로 직전 박범윤